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. 가수 정세현입니다. 별이 빛나는 밤에가 5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. 정말 축하드리고요. 저는 또 별밤 교실 콘서트에서 산들 DJ 선배님과 함께 학생분들을 만나기로 했었는데요. 긴 시간 동안 청소년의 꿈과 희망이 되어준 별밤 앞으로도 50년, 100년이고 정말 쭉쭉 오랫동안 하시리라 믿고 저 또한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별밤 5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. 전국투어도 파이팅! 산들 선배님도 파이팅! 별밤도 파이팅입니다. 여러분 다들 별밤 하세요.